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럴수록 무엇을 해야 할지 도와주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마포구 내에서 운영한 2022년 마포 진로날의 놀이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2022년 진로날의 놀이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진로날의 놀이터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연계 진로체험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청소년 344명이 구립도화청소년문화예집, 구립마포청소년문화예집, 마포청소년지원센터 꿈들임, 마포교육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의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위 기관들은 교과연계 직업체험활동, 바리스타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음반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의 진로 프로그램을 40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특히 마포청소년지원센터 꿈들임에 음반기획 및 제작 진로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음원 2개, 뮤직비디오 2개 등을 제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꿈을 찾고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